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론 정명섭 작가입니다. 밀떡 오늘은 저희가 이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말 많고 탈망해요. 항공모함. 이거는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논쟁 있잖아요. 부먹, 직먹. 이 논쟁이랑 같이 괴를 같이 한 논쟁이 될 것 같아요. 부먹, 직먹으로 갔구나. 동의하시는 분들은 왼손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안 드네요. 항공모함. 말이 진짜 많아요. 스키점프 때 다네, 만에. F-35B 들어가네, 만에. 다 한 해 만에잖아요. 한 해 만에. 결정되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사내랑 만에 선수가 있어서. 만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항공모함 자체 논쟁이 되는 게 우리가 변수가 아니라 우리 주변이 변수가 되는 거죠. 우리 자체만 놓고 항공모함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도 항모를 가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가졌죠. 가졌죠. 중국도 항모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옆나라에서 뭔가 만들고 있어.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논쟁을 계속 정상적으로 끌지 못하고 다급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밀덕들이 항모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해오면서 논쟁거리라고 합니다만 한동안 시끄럽다가 최근에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산이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 항모 사업은 드롭을 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다면 진짜 정작 지금 우리 사업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시는 게 있겠죠? 당연히 있죠? 있겠죠? 결정을 내리시는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어요. 어제 통화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와서 보고하나? 팩트를 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보고 같은 거 합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보고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로 캐 묻고 알고 인지하고. 근데 묻는다고 다 대답해 주진 않잖아요. 그것은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이면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들이 있으니까 쓱 한번 던져보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서 한마디 정도 해서 뭔가를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게 곤란해지는 것 같아. 그만 할까요? 아닙니다. 뭐 항모 일단 팩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항공모함 사업은 예산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2028일의 중기 방어 계획에도 사실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사업 자체가 드롭됐다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또 다른 방향성의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 항공모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 밀덕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팩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밀덕에 대한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자랑해야죠. 그런가요? 그것은 현상을 바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고 30년 전부터 김영삼 정부가 어떤 항공모함에 대한 이슈를 던지면서 계속되어 온 대한민국의 항모 도입에 대한 찬반론을 떠나서 이제는 찬성이 어떤 대세가 돼가는 상황에서 과연 항공모함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진통이 당연히 있겠죠. 애초에 경항공모함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라볼 때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질 중의 하나가 우리는 일단 정치적인 어떤 셈법에 의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소설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저한테 맡겨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다 걷어낸 상황에서 보자면 경항공모함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 첫 번째가 경항공모함은 우리가 갖기에는 이것조차도 버거운데 가짐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북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외에 주변국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레카 해업까지를 상정했을 때 어떤 해상 교통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경항공모함 정도로 과연 해결될 것이냐. 거기에 탑재하는 함재 기수가 많아야 16대에서 18대로 했고 두 개의 대형 조선사가 제시한 그런 모델들도 결국 18대 이상을 넘지를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경화배수량 3만 톤급 규모로 그런 경량의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거에서의 어떤 부침이 있죠. 얼마나 더 실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거기에 상륙작전 전용으로 만들고 있는 미국의 상륙모함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던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현대중공에서 제안한 스키점프대를 장착을 하던 안 하던 그거와 관계없이 그 모형도 역시 18대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항모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효율적이냐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이 논쟁이 시작된 지가 이제 시간이 제법 됐잖아요. 거의 한 세대죠. 이제 30년이니까. 그 와중에 또 많은 기술들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고 새로운 시장들이 열릴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말만 있었던 것이고 아까 정치적인 얘기를 걷자라고 했지만 이게 또 국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의 구조랄까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무언가를 걷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저는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그럼 경항모가 계속 갈 거냐. 저는 부침이 있었다고 봐요. 바로 육해공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무인화 무인기 이런 개념이 들어오고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오면서 항공모함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봤을 때 경항모로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다시 돌아가자면 예산이 책장이 안 됐어. 올해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28년까지의 어떤 중기 과정에도 뭔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드랍했거나 아예 없어졌다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모는 경항모가 아닌 무언가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형 항모로 가는 거고요. 그런 답을 원했어요. 쉽게 쉽게 얘기해줘요. 천천히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방송 시간이라는 게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기승전결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훌륭하신 분이죠. 참 이 양반 계십니다. 바로 중형 항모로 가기 위한 첫 단추로 과연 중형 항모로 갔을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 타당성 연구를 해야 되는데 키다. 몇 번 이야기 드렸던 키다에서 지금 연구 용역 중이고요. 이게 2024니까 올해까지 연구 용역이 나옵니다. 키다의 K는 코리아겠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연구 레포트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계속적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형 항모로 간다라면 지금 그것도 사실은 시작, 중간, 마무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있는 단계는 어디쯤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제 걸음마 단계죠. 이제 완전 시작. 걸음마 단계고 이것들을 운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건조는 물론 할 가능성이 짓습니다. 껍데기는 만드는 게 사실은 능력이 됩니다. 못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키포인트, 이슈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키포인트라는 건 뭐 뭐가 있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 이 중형 항모에서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 일단 무인 기체들. 수많은 무인 기체들을 탑재할 수 있고 그걸 발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중형 항모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죠. 그렇죠. 심지어 미국도 이제는 대형 슈퍼캐리어에서 좀 이렇게 작은 그런 항공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건너뛰고 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존에 있는 증기식 사출기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전자기식 사출기. 이머스라고 그러죠. 이 전자기식 사출기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제너럴 포드급 항모에 실으려고 하다가 계속 탈을 냈던 그 시스템 아닌가요? 탈을 내왔었는데 결국 지금 현재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성공을 해서 미국 항공모함에 장착은 됐죠. 결국. 상상이 잘 안 되네. 이게 어떤 전자식 사출이라는 게 뭘까요? 전기로 밀어내는 겁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왜 차기 구축함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함정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체 발전? 그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그 정도를 견딜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대단하고 그중에 하나가 그런 사출기에 전자기식 사출기가 되는데 이런 전자기식 사출기의 가장 큰 이점은 뭐냐. 일단 그 발진에 대한 어떤 능력치가 상당합니다. 기존의 증기식 사출기에 비해서 4배, 5배까지 훨씬 빨리 사출할 수 있고 동시에 사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모체에서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그 정도면 핵발전 같은 게 돌아가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제남, 중국의 항공모함이 실패를 처음에 거듭했던 이유가 통상동력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멀스, 자기들이 개발한 전자기식 사출기를... 자체 전자기식 사출기. 네. 그거를 장착을 하다 보니까 출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르릉 이렇게 되고... 심지어 여러 가지 개발에서 시험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도 왕왕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출력 좋은 여러 가지 자동차가 또 있고...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그걸 구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전자기식 사출기의 장점이야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동시에도 나갈 수 있고 힘도 훨씬 좋고 이러는데... 그럼 그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선 이멀스, 제너럴 아토믹 사에서 카이가 제너럴 아토믹 사에다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KF-21을 함재형으로 만들 텐데 이때 이멀스 입장에서의 기술을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은 우리한테 좀 제공을 해줘야 우리가 함재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를 해달라고 해서 공개가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제 단순한 공개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겠죠. KF-21의 함재형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바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핵 추진 항공모함으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죠. 효율적이죠.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통상 항공모함, 중형 항공모함으로 과연 가능한가?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될 거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핵이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들어갈 자리가 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저 아이언맨 여기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크 원자로.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그러네요. 이 문제가 결국은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경항모보다는 중형 항모가 효율적이야. 그런데 중형 항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원자로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핵을 못 쓰잖아.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다음에 이게 좀 복잡해진 게 뭐냐면 중형 항모와 소형 항모의 어떤 효율성 차이. 그리고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과 인적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먹어야 되는데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원자로인데 그건 할 수가 없는... 아니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핵 추진 동력의 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구축함이든 만들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거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극복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항공모함을 좀 좁힌다면 일단 통상동력 항공모함으로 가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중형 항모의 항공모함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외에도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말 전수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전수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국제관계는 야생이라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국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에 있어서 가장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모 운영을 해봤더니 그 노하우가 너무 축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는 우습게 보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사업은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게 2036년대 초반이 아니고 중반 정도는 가야 어떤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10년 정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는 게 일본이 선택한 게 경항모의 F-35B거든요. 수지 이착륙이 가능한. 그렇죠. 경항모라고 하기에도 사실 좀 벅찹니다. 그렇지만 항공모함은 맞고 이즈모급을 개량해서 우리가 알듯이 F-35B를 탑재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F-35B의 탑재량도 상당히 소규모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바로 오키나와 더 이남에 있는 센카쿠 열도까지를 방어할 수 있는 또 나아가서는 대만 크라이시스 시에 어떻게 좀 주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위해서 일단 두 척을 그렇게 만들었죠. 일본 만화 중에 항모 이부키라고 부르나요? 그 만화를 보면 일본이 도입한 소형 항공모함을 가지고 오키나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식의 시나리오를 나와 있는 게 있고 반면 중국은 대형 항공모함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그 중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만약에 중국처럼 중형 항모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멀스를 채택한 KF-21N을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이것 역시 전투기 자체가 아직 개발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개발도 안 돼 있고요. F-35C를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재기 버전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아주 좋은 게 카이하고 그리고 러키드 마틴에 저울질을 할 수가 있죠. 일종의 레버러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협상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글로 가는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일본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물레카 해역까지의 해상교통로까지 방어하면서 주변국들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형 항모로 가는 것이 거의 결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그거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레포트가 나와봐야 된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뭔가 숙제들이 이것저것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쭉 얘기했던 이멀스, 전자식 사출 그거하고 함재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시급합니까? 이멀스가 시급합니다. 이멀스가? 오케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야. 사실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복해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못 쓰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조사 차원에서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게끔 또 우리 형편에 맞게끔 어떤 순서대로 가느냐. 명량해전에서 이수신 장군이 12척 가지고 일본 수군들을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시장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정을. 장점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형 준비해 가다가 나중에 이 나라, 저 나라 다 대형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쪽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기술이 확보가 된다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추세가 대형 항공모함을. 그래서 오히려 컴팩트하게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중형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어떤 시장을 읽고 있는 거니까. 항공모함 가지고 논쟁이 많죠. 앞으로 논쟁은 중형에서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항모 이건 좀 이제 쓱 지우고. 알겠습니다. 오늘 밀덕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